상시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화면에 노란색으로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꼭 해주시구요 그 다음 첫번째 문제 테이블 완성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첫번째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씨앗 테이블에 씨앗 코드 필드는 씨앗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씨앗 코드 필드는 A000과 같은 형태로 0이 4개에요 같은 형태로 영문 4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선택하시구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크다라는 부어 넣으시구요 그 다음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호 L을 입력하시구요 다음은 숫자 4자리 0으로 하나 둘 셋 넷 입력합니다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 코드에 대한 입력 마스크 설정을 하셨구요 다음은 씨앗 테이블에 씨앗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 씨앗 코드에 대한 입력 마스크 다음은 씨앗 코드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씨앗 명을 선택하고 제가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하니까 헷갈렸네요 씨앗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 필드 크기에 오셔서 숫자 1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필수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요 필드 크기는 필드 크기는 10 그 다음 필수는 예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원 테이블인데요 현재 작업한 씨앗 테이블에 두 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네 어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구요 예를 클릭하시고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 규칙에 맞게 맞지 않습니까 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씨앗 테이블에 대해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다음은 두 번째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중복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중복 불가능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 회원 테이블에 이메일 필드는 이메일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어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필드를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골뱅이를 입력할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다라고 별 골뱅이 별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네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어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두 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저장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메시지 창 예 누르신 다음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입고 수량 필드를 선택하시고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 값에다가 숫자 20을 입력합니다 기본 값 숫자 20 입력하시고 기본적 입력대로 설정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구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 엑셀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엑셀 클릭하신 다음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컴퓨터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C 드라이브에 저는 커말 1급에 문제집에 데이터베이스 상시시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B2B 납품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세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이름 정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첫번째 워크시트 표시에 납품 현황 선택하고 다음 첫 행에 열머리 글 있음 선택하시구요 다음 다시 한번 다음을 누르신 다음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하시오 기본키 없음 선택하시고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B2B 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B 납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마침 버튼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닫기 버튼 누르시면 현재 테이블 왼쪽에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더블클릭 하셔서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이블로 완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관계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있는 관계는 그대로 두시고 문제에서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주문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주문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회원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회원 테이블 더블클릭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 하신 다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 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옵션은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주문 테이블에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는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 필드를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폼에서 씨앗 입구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된 게 아니라 여러 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눈금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현재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인데요 여러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연속 폼으로 선택하시고 다음은 본문 영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를 클릭하셔서 탭이 다음에 순서대로 정제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TXT 판매 단가를 선택하고 첫 번째 배치하시고 두 번째 TXT 입고 단가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에다가 배치하시고 세 번째 TXT 입고 수량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배치합니다 네 번째 TXT 씨앗 명 다섯 번째는 TXT 씨앗 코드를 배치하시고 그 다음 TXT 입고 일자 선택하셔서 순서 배치해 주시고 TXT 상품 입고 번호입니다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이 순서대로 커서가 이동이 되시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폼 속성을 가로와 세로 눈금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 탭이고요 형식 탭에서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형식에 스크롤바를 좀 내리신 다음에 구분선 표시하지 않겠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 영역에서요 폼 바닥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입고 수량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온번 그럼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온번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 함수 입력하시면 되고요 는 썸 이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입고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입고 수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괄호 닫아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다섯 문항에 대한 폼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으면 폼 보기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선택기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구분선 표시되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쪽에 합계 총 입고 수량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씨앗 입고 현황 폼을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입고 수량의 값이 50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합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 눈금자에서 클릭하셔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선택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을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식을 이용해서 식이 입고 수량의 값이 50 이상이라는 식을 작성할 건데요 필드명 입고 수량의 필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는 모든 컨트롤의 글꼴이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굵게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요 단 규칙은 식으로 작성하시오 식이라고 선택하고 조건 작성하셨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 디자인 탭에서 폼 보기 클릭하셔서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데이터에만 굵고 밑줄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아 정보 찾기 폼에 폼에 시아 정보 찾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시아 정보 찾기 폼에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단추 보고서 CMD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시아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고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에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서 시아 코드별 주문 현황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조건문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은 시아 코드 필드 값이 TXT 시아 코드에 해당하는 시아 정보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직접 시아 코드는 같습니까 그 다음 현재 폼에 현재 예제의 폼즈 모든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시아 정보 찾기에 시아 정보 찾기에 TXT 시아 코드를 선택합니다 TXT 시아 코드와 같습니까 현재 시아 정보 찾기에 TXT 시아 코드에 있는 내용과 시아 코드 필드 내용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렇게 오픈 리포트 작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보고서 이름 인쇄 미리 보기 조건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은 현재 문제는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보고서 출력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매크로에 대한 창은 오른쪽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시아 정보 찾기에 보고서를 선택한 다음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 출력을 선택하시고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폰복에 가셔서 이제 시아 코드에 해당한 보고서가 표시가 되는지 임의로 한번 이동하신 다음에 보고서 클릭하면 현재 지금 보고서에 대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표시가 되지 않은 거고요 문제 3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고요 현재 시아 정보 창 창도 오른쪽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혹시나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매크로에 보고서 출력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뭐 조건이나 또는 보고서의 이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 세 번째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서 시아 코드별 주문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시아 코드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아 코드 머리끌의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 영역이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시아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아 코드 머리끌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형식에 오셔서 형식에 오셔서 반복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의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시고 페이지 바꾸면 구역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 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반복 실행 구역과 페이지 바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성 시트에서 다음 두번째 동일한 시아 코드 내에서는 동일한 시아 코드 내에서는 주문 일자리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바로 작업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 있구요 그 다음 시아 코드 필드 값이 시아 코드 필드 내에서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면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주문 일자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살짝 확대해 아래쪽에 주문 일자 오름차순 다음 세번째 음 본문 영역에서 본문 영역에 시아 코드 필드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형식을 선택하시고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 중복된 내용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 라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설정하셨구요 본문 영역에서 본문을 선택하시고 배경 색깔을 교차 행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색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교차 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색깔 교차 행 그 다음 음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섯 번째 시아코드 바닷글 영역에 시아코드의 바닷글 영역에 TXT 주문 횟수를 선택하시구요 TXT 주문 횟수 컨트롤에는 시아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번에다가 클릭하셔서 어 전체의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거구요 구한값 뒤에다가 횟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는 입력하시고 카운트 그 다음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구한값 뒤에다가 음 숫자 뒤에 횟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하시구요 그 다음 음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할까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어 보고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아까 매크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매크로 문제 3번 시아 정보 찾기 폼에 시아 정보 찾기 폼에 어 시아 코드 필드는 여기 시아 코드 필드는 음 코드에 해당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클릭하면 A0077 이렇게 표시가 되구요 네 아까 왜 안 되었을까 한번 다시 볼게요 뭐 다른 레코드 선택하고 보고서 해당된 레코드가 없어서 표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른 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보고서 네 이렇게 시아 코드가 아까 거 잘못된 게 아니라요 아까는 데이터가 없어서 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두 번째 주문 현황 폼에서 주문 현황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TXT 수량 컨트롤에 대해서 어 본문 영역에 있는 TXT 수량을 선택하시고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타입에 가셔서 이벤트 타입에 어 포커스가 이동되면 온 갓 포커스를 선택하시고 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점 점 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TXT 수량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네 if 만약에요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1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수량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된 저희는 메시지 상자를 띄울 건데요 인기 품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표시할 문구는 인기 품종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네 기본 확인이니까 심 생략할 거고요 어 인기도 분석이라고 타이틀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인기도 분석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음 10 이상이 아니라면 10 미만인 데이터들 중에서 6 이상이면 else if TXT 수량의 값이 7 6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6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 쓰실 건데 동일한 내용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인기 품종 대신에 보통 품종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대해서는 비인기 품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s 메시지 박스 내용에다가 비인기 품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작성하셨다면 네 프로시저 창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네 네 그 다음 음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주문 현황품 보기 클릭하셔서 어 수량에다가 10 이상인 데이터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기도 분석 창이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인기 품종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6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 7 클릭하면 보통 품종 그 외에 대해서는 클릭하면 비인기 품종이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음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어 커리 작성하는 문제 네 문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어 필요한 필드는 어 테이블은 커리에 주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 주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이름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주문 일자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커리 씨앗의 주문 현황을 조회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씨앗 코드에 대한 씨앗 명에 대해서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씨앗 명 필드를 추가를 하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어 치커리 씨앗의 주문 현황을 조회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은 씨앗 명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치커리라고 입력하시고 이름의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서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이름 순서대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주문 일자 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전체 레코드가 6개 맞다면 저장 버튼 누르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치커리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요 현재 테이블이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서 우리는 만들기에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커리 디자인을 선택하고 시야 테이블 더블클릭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 더블클릭 회원 테이블 더블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시앗 명을 선택하고 행에다가 배치하실 거고요 열에다가는 원산지를 배치하실 거고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 주문 아이디를 배치할 겁니다 주문 아이디를 배치하고 값을 표시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문 아이디를 가지고 행 네이블로 행 주문 횟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필요한 필드를 추가를 하셨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위쪽에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 탭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쪽에서 오른쪽 속성 시트는 작고요 화면을 살짝 확대 시앗 명은 행 네이블로 표시하겠습니다 원산지는 열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행머리끌 열머리끌 첫 번째 주문 아이디는 값을 표시하는데 값은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개수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주문 아이디는 행머리끌로 표시하는데 개수를 표시할 거고 아래다가 앞에다가 필드 명을 주문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시앗 명 주문 횟수 미국 중국 한국 전체 레코드 개수가 12개 인가 확인하시고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저장 클릭하셔서 어 커리 이름을 주문 횟수 조회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필요한 필드 테이블은 시앗 테이블 그 다음에 시앗 입고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입고 일자 더블 클릭 그 다음 시앗 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입고 수량 더블 클릭 입고 단가 더블 클릭 그 다음 판매 단가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부가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입고 단가가 얼마 이상이면 이라고 계산을 하실 거니까요 필요한 필드는 여기까지 입고 일자부터 판매 단가까지 가져오시고 그 다음 시앗과 시앗 입고 테이블을 입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시앗 명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도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 받아 해당 제품의 입고 정보를 조회하는 시앗 입고 조회 매개 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앗 명에 대한 조건과 부가세 정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시앗 명을 가지고 어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시앗 명에다가 조건 클릭하신 다음 어 시앗 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시고요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대가로 안에 있는 어 입력 받은 값이 포함된 거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형식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다가 대가로 안쪽에 문제 제시된 검색할 검색할 시앗 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작성합니다 살짝 화면을 넓혀 주고요 열 너비를 조절하시고요 네 그 다음 부가세를 작성하실 건데요 화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셔서 판매 단가 옆에다가 부가세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가세라고 입력하시고 부가세는 IIF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IIF 만약에 입고 수량이 입고 수량 필드가 마찬가지로 살짝 너비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동하실 하겠습니다 네 입고 수량의 값이 3만 이하이면 작거나 같다 3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3만 이하이면 음 판매단가의 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단가 필드에다가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외는 판매단가의 20% 곱하기 0.2 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입고일자 내림차순 정렬하셨고 일단 작성한 내용을 결과를 살짝 보고요 수정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할 씨앗명에다가 구기라고 한번 입력하시고 확인을 한번 누르시면 어 입고일자 씨앗명 입고 수량 입고단가 판매단가 부가세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 커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 명 필드맨 형식은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형식이 통화로 되어 있어요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시고 입고단가를 선택하고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 형식을 통화 통화를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판매단가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형식을 통화 그 다음 부가세를 선택하시고 형식을 어 통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 부가세에서 음 이게 약간 통화를 선택하시고 일단 화면에 부가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오피스의 약간 버그인데요 다시 한번 보기를 클릭하면 국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네 부가세는 통화를 선택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씨앗 입고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확인 그 다음에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다시 한번 음 현재 작성하셨던 씨앗 입고 조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부가세를 선택하시구요 형식에 오셔서 통화를 선택하는데 아까처럼 선택하고 통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음 우리가 사용 그 II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버그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음 다른 작업이 있다 하고 나서 4번까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지금 가끔 이런 오류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형식에 왔을 때 어 입고 수량과 판매 단가와 같이 형식과 소수 자릿수가 표시가 돼야만 수정하시고 적용이 됩니다 일단 저장하구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씨앗 입고 조회 매개편수 커리까지 작성해 보셨구요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리를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씨앗 입고 그 다음에 씨앗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을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네 제가 실수로 회원 테이블도 가져왔네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음 씨앗 입고 씨앗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 씨앗 명별 최근 입고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을 조회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씨앗 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최근 어 입고일자 일단 입고일자를 가지고 와서 최근이라고 수정을 하실 거구요 총 입고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입고량은 어 입고 수량을 가지고 와서 음 수정을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총 주문량 마찬가지로 어 주문 수량을 가지고 와서 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의 최대가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 그래서 4개의 필드를 가져오셨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하실 건데요 네 문제에서 음 최근 입고일자는 음 일단 위쪽에 요약을 좀 클릭하고요 화면을 작게 하고 요약을 클릭한 다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 어 최근 어 입고일자는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의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요약에서 최대값을 선택하시고 앞쪽에다가 자 책은 입고일자라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입고 수량은 합계를 표시할 거구요 합계를 표시하는데 표시할 필드명은 총입고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어 총 주문량은 수량 필드를 가지고 총 주문량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주문 테이블에 수량 필드에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라고 표시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나서 네 작성하신 다음 결과를 살짝 보시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기 클릭하시고 시암명 그 다음에 책은 입고일자 총입고량 그 다음에 총 주문량 제시된 값과 전체 레코드 개수가 12개인지 확인하시구요 밖에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재고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아까 3번 문제에 음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지 않았던 씨앗 입고 조회라는 커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구요 어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된 상태에서 부가세 음 마찬가지로 잘 되지 않네요 부가세를 선택하고 형식에서 음 통화를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오피스의 버그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면 참 네 어 읽고 입고 단가 판매 단가 그 다음 부가세 음 저장했다가요 이럴 때는 이제 저장했다가 파일을 종료하고 다시 불러와서 어 확인해 보시는 방법으로 어쨌든 이거는 뭐 오피스의 버그라서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구요 어 소수 자릿수는 한 자리네요 소수 자릿수 한 자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상시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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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